팔에 있는 혈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 치고 허리 안 아픈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허리 한 번 안 다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혈자리 중에 하나겠죠. 같은 방향의 혈자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왼쪽 손에 있는 혈자리,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손에 있는 혈자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쪽이 다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양쪽 손을 사용하시면 되고 정 가운데가 아프다 그러면 그럴 때도 양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혈자리는 신장을 치료하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질병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풍병의 특징은 여기저기가 다 아픈 거거든요. 또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통증이 있을 때는 풍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이 자리는 어깨하고 또 골반, 고관절을 치료해주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온몸에 다 좋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병에든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비염에 걸려 계시잖아요. 비염일 때 충농증일 때 또는 코감기에 걸렸을 때 여기다 침을 놓으시면 코가 시원해지고 또 콧물이 멈추고 코가 뚫리는 그러한 현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감기에 아주 도움이 되는 혈자리고요. 또 소화불량일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놓으시면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나 설사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손에 있는 혈자리잖아요. 손 떨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도 이 자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이 떨려 가지고 글씨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침을 놓으시면 좋은 효과가 있고요. 또 반대로 중풍 같은 게 걸려 가지고요. 손이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손이 펴져서 쥐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다가 침을 놓으시면은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쪽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면 치료할 때 이쪽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안면마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관련된 질병이 있을 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요.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이 틀어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리에다가 침을 놓으시면은 손목이 삔 경우에도 치료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발목 손목 그리고 또 우리 목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들은 연결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추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도 그리고 그 외에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혈자리를 통해서 자궁을 치료할 수 있고요. 남자들은 전립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기 관련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는 혈자리고요. 또한 방광도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주로 이제 심장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혈자리입니다. 심장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심장병을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방과 관련된 질환이라면 이 자리에 침을 놓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자리는 심장하고 또 두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치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양쪽 부분에 뭔가 연결에 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침을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열이 발생했을 때 이 자리에 침을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으로 따지자면 상행결장과 하행결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맘수무병 혈자리입니다. 특히 심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심장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할 때 도움이 되고요. 또 등이 결린다든지 등이 좀 차갑다든지 순환이 잘 안될 때 또한 기관지죠. 목과 관련된 거죠. 아까 기침도 사실은 기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삼키는 것이 좀 곤란할 때 연화곤란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이 삼킬 때 뭔가가 좀 힘든 경우 또는 반대로 계속 목에 뭔가가 걸려 있는 느낌입니다. 뭔가가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물을 마셔 보기도 하는데 계속 뭔가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침을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중앙이 겹치는 곳들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목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동맥과 경정맥 모두에 다 효염이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치료를 해 주시게 되면요. 머릿속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장을 통해서 경동맥과 경정맥을 통해서 머릿속에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편두통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어도 잘 효과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어떤 분들 이렇게 두통 중에서도 머리 꼭대기가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